얘는 길어가고 다리가 뒤로 안가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?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오! 오! 쌈도 할 거네 쌈도 할 거네 쌈도 할 거네 오 조국이 형 진짜 잘한다 오!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자고 오! 오! 우리 달인 김병만 선생님이 나왔기 때문에 노우지 씨처럼 저희가 좀 긴장을 해봤는데 우리 준기 형이 이런 거 참 잘 어울리네요 그래도 귀엽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구한 다음부터는 이제 뭐 용기가 다 생겼죠 그렇죠 방송 뭐 한 거 같지도 않은데 그게 형 저 많이 했습니다 방송은 원래 저렇게 뛰는 거 같고 속상판이에요 준기이랑 저랑 좀 아니 그냥 저 광수 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같은 해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자 정말 그 16년간 다양한 달인으로 살아오신 우리 달인 김병만 선생님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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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이쪽으로 좀 오! 아 예 오! 아 진짜요? 선생님은 저 여러 가지 그 저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든 다 했어요 뭐 간단한 거 이거 이거 저희가 도전할 겁니까? 네 간단한 거예요 진짜 간단한 거 해주세요 설마 바깥 타기? 설마 자 이겁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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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얻은 거인 거야 할인 김경만 선생님의 스카이콕콩 옮겨 타기 이거 그러면 한 번만 해볼까요? 아 16년을 하신 분인데 나도 좀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해볼래 준기 준기 이거 뭐 잘 할 수 있니? 준기 믿을 수 있지 안 할 수 있네 준기 나 아까 한 번 하나도 제대로 못 하던데 준기야 일단 하나를 제대로 못 하던데 준기야 일단 하나를 제대로 타봐 야 오빠 니가 니의 의욕은 알겠어 와 정말 잘하는 건 하나도 있어 뭐 있을 텐데 하나 와 이거 되게 어렵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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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힘든데?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걸? 초반에 바로 타야 돼 지금 한번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야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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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무것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한번 봐봐 지금 으악 아악 아악 유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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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다음 가방 봅시다 다음 가방 자 다음 반띠다리 이거는 뭔가요 선생님? 아 여기에 앉아 있으면 돼요 네? 여기 앉아 있으면 돼요 요구에 내 식탁의자 이거 책 볼 때 아 발 뒤로 하는 거 뒤로 하는 건 쉽죠?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건? 앞으로 하는 건 그냥 잡고 저 지금 깔때니까 5cm 정도 들어갔어요 편하게 절대 이 순간 방심하고 몸에 힘을 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 풀었다가는 쑥 들어간 거 해볼까요? 아 얘는 길어 봐 해봐 다리가 뒤로 안 가 하나 둘 셋 어? 어? 됐다 됐다 전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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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하나 하면 만만한 데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해요? 나도 하면 이걸로 해야겠다 잠깐만 제가 제일 이게 제일 낫다고? 나 할 줄 아는 게 없네 큰일 났네 하나 둘 셋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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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 생각하세요 형도 생각하세요 형도 생각하세요 형도 생각하세요 형 형 다른데 고통을 줘야 돼 형 이따가 해 이따가 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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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그거 알았어요 이거 대표는 두 명 뽑혔네 광수하고 석진이 광수하고 형도 제일 무서워요 자 다음 아직 지우가 할 만한 게 안 나왔네 자 다음은 흡입명의 달인 네? 아 뭐든 저는 이제까지 다 빨아먹었어요 빨대로 네 웬만하면 생수통도 빨면 다 찌그러요 아 그래요? 흡입명이 그만큼 좋으시다니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 모유를 못 먹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요? 이건 진정에 빨린다고? 그럼 안 돼 이건 안 될 텐데 이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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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그 첫 키스 한 번 했다가 바로 헤어졌어요 오 아 대단하시네 자 종기 종기 이거 할 수 있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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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오 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자고!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자고!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자고! 그만하세요 형! 개콘 한 번 해볼 생각. 선생님이! 자 우리 다음 마지막! 제발 이거라도 좀 어떻게 쉬어라도. 쌍수자랑 보내 자리! 쌍수자랑 보내 자리! 입에 물고 있습니다. 왜 그래요? 저 믿고 그냥. 여기 입이 제일 튀어나왔으니까 이거 볼게요. 물고? 이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. 왜요? 입이 많이 나왔으니까. 일반 사람들한테는 입이 많이 나와서. 바로 앞에서 보니까 진지합니다. 안 돼요! 안 돼요! 아! 아! 선생님 이거 괜찮은 거죠? 조심해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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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제가 한 번 해볼게요. 다른 사람은 몰라서. 다른 사람은 몰라서. 그럼 또 다음 시간은 뭐가요? 이거는. 방울 토마토를 다 던져주는 거를. 네. 이걸로 격파를 하는 겁니다. 방울 토마토를. 말도 안 돼. 그렇죠. 우리 게임에서 하는 건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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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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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박수가 나오네요. 이거는. 이거는 정말. 대단합니다. 이거 한 번 던져볼까? 이거 해봐. 주요 한 번 해봐. 눈 크게 뜨고 도마토 끝까지 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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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야. 흡입력해. 지호가 흡입력밖에 안 됐거든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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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절거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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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와! 쌈절거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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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놀랐어. 쌈절거래. 깜짝 놀랐어. 쌈절거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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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길 santé dass komt Loop System unsere 쌈절거래. 쌈절해조ö öcapot Loop Book Vamos! 마 Congress Things 2. 쌓에 Where? 쌈절거래.